아... 아이씨... 어, 갑자기요. 왜? 너도 낮잠? 어, 뭐... 아니, 진료 시작 전에 좀 눈 좀 붙여볼까 하고... 너는? 어, 어제 잠을 설쳐서 다이가 늦게까지 공부하잖아. 아, 나 밝으면 못 자는데. 그치. 그럼 어떻게 뭐... 너 잘래? 나 나갈까? 아니야. 됐어, 못 자겠어. 너 잘래? 나가줘? 아냐, 아냐, 아냐. 나 저 잠 다 깨가지고... 어... 어, 그래. 잠깐 앉을까? 좋겠다. 고백도 받고. 어, 그러니까.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. 그래. 그럼 뭐... 어떻게 만날 거야? 글쎄? 왜? 그럴까봐 신경쓰여? 불편하니? 아니... 아니, 불편하긴... 불편하기보다는... 어... 음... 그 정록 선배가 말이다. 아니, 뭐 다 자상하고 참 성격 좋아. 근데... 그... 이렇게 좀 흘리고 다니는 경향이 있잖아. 눈웃음도 좀 치고. 근데 이게... 여자들이 봤을 땐 이게 되게 오래 사기 쉬운 그런 캐릭터지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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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자기가 이제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이고. 왜 말이 바뀌어? 언젠 잘해보라며. 괜찮은 사람 같다고. 아니, 괜찮아. 괜찮긴 한데. 아니, 그냥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. 그냥 좀 참고하시라. 뭐 그런 거야. 뭐... 음... 알았어. 참고할게. 응. 너나 잘해봐. 그 첫사랑이랑. 사이 좋아 보이던데. 너? 아, 그 보영 누나. 야! 아유, 야. 보영 누나는 또 이제 어디... 난 간다. 말 끓는 버릇. 저거, 저거. 저걸 고쳐야 돼, 저거를. 평생 못 고칠 거야, 너는. 아휴. 아이고. 아니... 아니, 그래서 만나겠다는 거야, 말겠다는 거야. 하... 아... 아... 나 너만 날아오는 길인데. 아, 그래요? 어. 오늘 점심... 저기 선배. 아무래도 오늘 점심 같이 먹기가 좀... 어... 나도 오늘은 같이 못 먹을 것 같다고 얘기하려던 참인데. 약속 생겨서. 아, 그래요? 어, 그럼 잘 됐네요. 그래. 곧 진료 시작이지? 수고해. 뭐야. 어제 고백한 사람 맞아? 뭐 저렇게 태연해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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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날이 이제 fond질로 선을 만들고... 어...